자 오우 야우 독일 스트라이퍼 70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선생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스페셜 혜택에 들어가면 자 7월 1일부터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공지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7월 1일부터 또 사전등록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UCL 파이널 혹은 세임파이널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야 되겠는데요 어떤게 나올지 함께해 보시죠 여기서 파이널 한번 나오면 끝인데 거의 이제 보겠습니다 과연 자 오우 야우 독일 스트라이커 70 티모 베르노 아 근데 세임파이널이네 아 세임파이널 하아 아쉽네 아쉬워 파이널 나와야 되는데 세임파이널 나왔네 하아 체스 가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되네 좋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 UCL 파이널 109 선수 한 명 남았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UCL 베스트 선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그리고